공자는 우리의 가장 높은 명예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난다는 데 있다고 가르쳤다. 성공하기 위해 또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란 당신이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점이다. 위대한 지도자와 운동선수, 탐험가, 과학자, 발명가, 기업인 모두 실수를 했고 어떤 형태로든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실패를 어느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템플턴의 성공론입니다. 존 템플턴 경은 고매한 인격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월스트리트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탁월한 성과를 낸 템플턴 그로스 펀드로 유명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복하지 않는 한 패배에는 쓰지 않다. 2.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곳에 집중하라. 3.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없다. 4. 밤이 되어 어둠이 찾아온다 해도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5.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6. 진보는 변화를 요구한다. 7.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당신이다. 이와 같이 7가지 법칙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굴복하지 않는 한 패배는 쓰지 않다. 테드 앵스트롬.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천 번 이상 실패를 거듭했다. 그의 친구가 에디슨에게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 실패는 이를 진행해가는 과정이라네. 실패할 때마다 나는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 하나를 발견하는데 성공한 것이지. 나는 늘 실수에서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거든. 에디슨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패배감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했다. 에디슨은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는 않았다. 패배에 굴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실패자라고 믿는 것이다. 나는 실패했다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패배에 굴복하는 것은 실패가 당신의 존재를 결정짓는다고 믿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맛본다. 사실 새로운 방식이나 신선한 개념을 시도하려고 노력할수록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더 자주 실패하게 된다. 새로운 일을 처음 시도할 때 단번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실패할 위험을 떠안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성장하려면 실패와 패배를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였을 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걸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 모두 걷는 것을 처음 배울 때는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정강이에 생체기가 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공자는 우리의 가장 높은 명예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난다는 데 있다고 가르쳤다. 성공하기 위해 또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란 당신이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점이다. 위대한 지도자와 운동선수, 탐험가, 과학자, 발명가, 기업인 모두 실수를 했고 어떤 형태로든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실패를 어느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이들은 실패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실패의 쓴맛에 굴복하지 않고 성공의 단맛을 향해 계속 분투했던 것이다. 패배는 우리가 그 경험에서 배우려고만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로 좋은 일 중에 하나다. 패배는 비록 입에 쓸지 모르지만 쓴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음식은 쓴맛이 가미되지 않으면 쓴맛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맛이 덜하다. 마찬가지로 쓰디쓴 경험은 우리가 그 경험을 두려워하거나 비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려고만 한다면 우리 삶에 훌륭한 양념이 된다. 두 번째,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곳에 집중하라. 존 템플턴. 가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없다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떤 길도 너를 그곳으로 데려다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구가 있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목표를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려봐야 한다. 우선 당신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 그럴듯한 겉모습이나 세상의 환상에 현혹되지 말라.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라. 당신이 가진 이상을 실현하려면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포커스라는 단어는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서는 포커스를 이미지를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조정하는 것, 즉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집중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목표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렌즈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목표를 향해 다가가려면 시선을 이상에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곳에 집중하라. 현재의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경험이나 잘못에 사로잡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했다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당신 뒤에 따라오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과거 속에서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 것인지,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에너지와 능력을 얻어 원활한 전진을 방해하는 어떠한 바윗돌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 과거의 불행한 경험들을 곱씹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느낀다면 당신을 과거의 삶의 방식에 묶어두고 있는 끈들을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라. 오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라. 가고자 하는 곳에 집중하라. 당신 앞에 펼쳐진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라. 미래는 약속과 함께 살찐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당신의 이상을 펼쳐 보이라.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지혜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라. 통찰력 속에서 평화의 삶의 기쁨을 경험하라. 세 번째,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 매일 아침 은행에서 당신에게 8만 6천 4백 달러를 지급한다. 하지만 그날 밤까지 쓰다 남은 돈은 얼마가 됐든 전부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은행에서 준 돈을 모조리 다 써버릴 것이다. 시간도 이렇게 은행에서 주는 돈과 똑같다. 매일 아침 당신은 8만 6천 4백 초를 얻는다. 좋은 목적에 투자하지 못한 시간들은 매일 밤 잃어버린 시간으로 날아가 버린다. 당신은 그날 쓰지 못한 시간을 다음 날을 위해 예치해둘 수 없고 다음 날 시간을 미리 당겨 쓸 수도 없다. 매일매일 인생이라는 은행은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당신에게 일정한 시간을 제공한다. 매일 밤이 은행은 그날의 거래를 전부 끝내버린다. 당신이 오늘의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큰 손실이다. 이 손실은 보충되지 않는다. 내일의 시간을 미리 빼냈을 수도 없다. 당신은 현재 바로 오늘의 시간만으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건강과 행복과 봉사에서 최선의 것을 얻는 데 이 시간을 투자하라. 인생을 채우는 순간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 흘러나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우리는 누구나 매일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시간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면 시간에 대한 인식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무의미하고 지루한 시간은 끝나갈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활력이 생긴다. 마감 시한이 임박했다는 스트레스는 휴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소 줄일 수 있다. 시간은 돈처럼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일정한 양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설사 지구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다 해도 시간이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좋은 곳에 사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 시간은 시멘트처럼 서서히 굳어간다. 시멘트는 레미콘 차에서 흘러나와 어떤 틀에 부어져 무언가 쓸모있는 것으로 굳어지기 전까지는 단지 잠재력일 뿐이다. 낭비된 시간은 레미콘 차에서 아예 나오지 못했거나 레미콘 차에서 흘러나왔다 해도 틀을 만나지 못해 쓸모없이 굳어진 시멘트나 마찬가지다. 시간이 쌓여가면서 인생도 형태를 잡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가진 것을 더 알차게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 내면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실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을 익히면 매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에 구체적인 모습을 입히는 최선의 전략은 장단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내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라. 1분 1초를 활용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4. 밤이 되어 어두움이 찾아온다 해도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발을 딛고 서 있을 한 뼘의 기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시기가 있다. 5. 우리 자신의 세계가 바로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어디로든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가족조차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을 납득시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완벽하게 혼자라고 느낀다. 동의 트기 전 세상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난 적이 있다면 그때 얼마나 외로운 느낌이 드는지 이해할 것이다. 어느 누구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고 당신이 마치 이 세상의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밤은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 아침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의 영적인 발전은 고든 일직선으로 중단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곧바로 완벽함에 도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올바로 행하고 있다면 얼마간은 꾸준히 올라간다 해도 얼마 후에는 뒤로 조금 밀려나게 된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얼마 뒤에는 다시 조금 후퇴하는 방식으로 전진이 이루어진다. 삶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위를 향하고 있다면 이 같은 일시적인 후퇴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 위기가 계속될 것 같고 긍정적인 결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만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삶이란 전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어떤 때는 나만 없어지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 당신도 이 삶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다. 사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가장 어렵고 힘겨운 상황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배움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경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빠질 때면 계단 초입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곳에 빛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발을 내딛었을 때 바로 빛대 당신을 지탱해주는 계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빛을 구하게 되면 각각의 단계마다 당신을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인도해주는 계단이 드러나 보일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생각은 싹 쓸어버리고 유익하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라.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 당신의 생각에 책임을 지라.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하라. 친절과 선한 의지를 실천하는 것만큼 어둠을 완벽하게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당신의 어느 부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해도 여전히 해결책을 찾기 위한 다른 많은 방법들이 남아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거의 없으며 단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다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을 뿐이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언제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태양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구름일 뿐이다. 당신이 가진 내면의 빛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는 구름을 태양의 힘과 따뜻함으로 몰아내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삶에 대한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으라. 자 이제 다섯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14만 명이 코앞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5.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의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선택들의 총합이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신 자신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권한 혹은 능력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선택들이 당신 인생의 한 부분을 만들어 왔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결정이 당신의 한 부분이 된다. 당신이 보는 방식과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의 선택들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신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세계가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인식을 통해 우리의 세계를 만들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힘이 있고 상상력, 열정, 기쁨, 신념의 힘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선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어떤 선택들은 명백하다. 우리는 입을 옷과 먹을 음식, 할 일, 가까이 지낼 친구 등을 선택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과거에 선택했던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일에 대해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하는 행위다. 어떤 결정들은 쉽고 어떤 결정들은 어렵다. 그러나 당신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고무되기도 하고 침울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권한, 선택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일을 하는데 나에게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시간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지금 혹은 미래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선택권들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은 인생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선택권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당신 자신도 바꿀 수 있다. 선택권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당신이 매일 매순간마다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지금 당장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한 친구는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 우리는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만큼만 우리 운명의 주인이다. 6. 진보는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처받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거나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건강을 해쳤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우리 마음은 상처받는다. 이루려는 목표가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화가 나고 슬픈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우주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살아있고 성장해 나간다. 모든 것들이 즐거운 이동 속에 있다. 새로운 결합이 나타난다. 새로운 아름다움이 우리 영혼을 감동시킨다. 새로운 기회가 부상한다. 모험은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 것이 된다. 염실되는 변화의 파도가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해 있거나 모든 것이 변치 않는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으면 변화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땅 속 캄캄한 곳에 심어진 씨앗은 씨 바깥쪽의 껍질을 찢어내야만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 예수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라고 말했다. 우리 바깥쪽 껍질이 고통 속에서 찢어질 때 우리 마음이 깨질 듯이 아플 때 예수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한 교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교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을 때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설명하기 어려운 때로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들을 이해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이해는 그 자체로 값비싼 선물이 된다. 사람들은 모든 일과 행동을 올바로 하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선물은 상실의 한가운데 존재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의 이해와 지혜와 성숙과 동정심의 바깥껍질이며 그 속에 있는 선물인 새로운 인생은 고통의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경험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진통제나 고통을 없애주는 치료제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고통이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이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것, 즉 고통의 수수께끼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된다. 인생이란 여행은 앞으로 전진하고 진보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게 된다. 성장하고 발전해 갈수록 변화도 함께 일어난다. 지금은 변화할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은 지금은 내 인생에 다가올 새로운 축복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 변화가 있다는 말은 승리를 자신하는 용감한 마음으로 변화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마음속에서 어떤 껍질이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 느낌을 깊이 체험하라. 고통과 함께 또 고통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사력있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즐겁게 받아들이라. 고난은 풍요롭고 교육적인 선물이 될 수 있다. 고난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마음속에서 변화를 환영하고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기뻐하고 있음을 느끼라. 자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당신이다. 찰스필모어 성공적인 삶은 당신 자신이 성공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다른 사람이 믿어주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화된다. 여기 소개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15살 소녀 더그는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더그가 앞으로 3년간 화학요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그는 화학요법을 받으면 머리가 빠지고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실망했다. 더그는 또 자신이 병이 치료될 수도 있지만 백혈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그는 병원에 입원한 날 눈을 크게 뜨고 병원을 둘러보더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병원에 오면 꽃을 선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그 이모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전화로 꽃다발을 주문했다. 전화를 받은 꽃가게 점원의 목소리는 젊게 느껴졌다. 이모는 혹시 젊은 점원이 지금 주문할 꽃다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돼 이렇게 당부했다. 이 꽃다발은 특별히 예쁘고 아름다웠으면 해요. 왜냐하면 백혈병에 걸린 어린 조카를 위한 것이거든요. 점원은 아 그렇다면 기분이 좋아지게 갔다 온 꽃을 더하줘 라고 말했다. 병원에 꽃다발이 도착하자 더그는 너무나 좋아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더그는 꽃다발과 함께 온 이모의 카드를 읽었다. 그런데 이모의 카드 말고 또 한 통의 카드가 있었다. 더그의 어머니는 다른 꽃다발에 들어갈 카드가 잘못 온 것 같다고 말했지만 더그는 그 카드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더그 나는 너에게 꽃을 배달해 주라는 주문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꽃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나도 일곱 살 때 백혈병을 알았지. 지금은 스물 두 살이고 아주 잘 살고 있어.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 기도가 너에게 가서 닿기를 바래. 사랑을 담아 로라 브래들리. 더그의 얼굴이 빛났다. 더그는 병원에 온 후 처음으로 용기를 얻었다. 그동안 많은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더그를 격려했지만 더그에게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것은 그 카드였다. 이 이야기를 시카고 트리뷔에 소개한 밥그린은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더그는 수백만 달러짜리 최신 의학장비가 가득한 병원에서 모든 의학 교육과 훈련 과정까지 다 합하면 수백 년에 달하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에 둘러싸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더그에게 병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와 믿음을 심어준 사람은 시간을 들여 카드를 쓰고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기꺼이 했던 꽃가게 점원이었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때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놀라운 마음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라.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라. 이런 내면의 확신이 실천과 더불어 당신이 그토록 깊이 원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당신이다. 당신이 그토록 깊은ذا 마치다. 당신이 생각하는weh의 해akes 아니가